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요 BMW X3 X-Drive 20D M-AERO 다이나믹 모델이고요 차량 2017년식의 주행거리 4만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엠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렉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쪽 깔끔한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이어서 뿐내 쪽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크렉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덤석 쪽도 볼게요 전방 센서 있고요 보시는 쪽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생활기스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6.12mm로 7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밀어볼게요 네 깨끗하고요 옆면 보겠습니다 문코 보이지 않고요 문코 보이지 않고요 크랙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네요 뒤쪽 휠 볼게요 네 휠 쪽 컨디션 생활기스 링크 쪽에 살짝 있네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5.71mm로 7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뒷면 볼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네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네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공간 넓고 깨끗하네요 이열 폴딩 하셔서 놀러 가셔도 좋겠어요 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이고요 생활기스 살짝씩 있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옆면 볼게요 문콕 없고요 크랙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하네요 앞쪽 휠 볼게요 트렁크는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많이 티나지 않네요 내부 이동해서 또 살펴볼게요 내부 탑승해서 시동 걸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 42,245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크루즈 있고요 블루투스 있고요 패드시프트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네요 앞쪽에 하이패스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위쪽 살펴볼게요 슬루프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작동도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 보시면 ECN 룸미러 있고요 블랙박스 있네요 그리고 센터패시아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네요 내려오면서 또 살펴볼게요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네요 컵홀더 있고요 전자식 파킹 오토홀드 이용 가능하십니다 스냅 인 어댑터 들어가 있네요 2열 이동해서 또 살펴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넓어서 너무 좋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파노라마 썸루프 개방감 좋네요 가운데 쪽 보시면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주석구석 보실게요 현재 구분이 좀 무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카부 점검하기 전에 스캐너 영상이라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립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뒷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지금 푸싱대 상태 좋네요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지금 푸싱대 상태 좋습니다 디퍼런셜 기어 누유 없이 깨끗하네요 미션 쪽 보고 있는데요 현재 보고 있는 쪽 누유 보이지 않고 있고요 언더 커버로 가려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누유 보이지 않네요 엔진 쪽은 현재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요 성능 점검 기록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푸싱대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푸싱대 상태 좋네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X3 X-Drive 20D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였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컨디션으로 유지되고 있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아차에서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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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